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3시간 정도는 조선 후기 사회의 역사 사회사에 대해서 살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양반 신분과 문화의 확산입니다 조선 후기는 양반의 나라다 양반의 사회다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반이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지배한 양반의 사회와 나라였습니다 이 양반의 신분과 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 신분제에 관한 통설적 이해는 잘 알려진 통사적 저술이나 또는 가끔 학교에 보급된 역사 교과서에서는 양반 신분제가 몰락하고 있다 그 대신에 아래로부터의 상민 신분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중세적 내지는 본건적 신분제가 동료 내지 해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제사에서 자본주의 맹화와 관련해서 통설에서는 새로운 부농층이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새롭게 성장한 부농층은 우수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족들이 그러니까 양반들이 장악하고 있던 향촌 사회의 지배권에 도전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사에 이어서 사회사도 연속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신분제 연구에 관한 통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설은 마치 경제사적으로 자본주의 맹화가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듯이 이와 같은 양반 신분제 해체라는 통설적 이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추억으로 남지 않았느냐 오늘날의 조선후기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양반 신분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어떤 지배적 동향 연구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것이 있지만 알기 쉽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반이라는 신분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소들 특히 문화적 요소들이 하향으로 침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최초 단계에서는 양반 문화가 맨 꼭대기에서만 아주 붉게 성립했습니다 13세기 이래 중국에서 송주자 승리학이 들어오면서 붙으러가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초의 14, 15세기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침투 단계에 불과하고 밑에는 회색으로 표현되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또 15, 16세기를 지나서는 그 아래 계층으로 양반 문화가 침투를 하는데 색깔이 좀 더 연한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7, 18세기가 되면 또 더 아래로 침투해서 이렇게 세 단계의 침투 상황을 보이는데 색깔도 변해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가 되면은 좀 더 아래로 침투해서 다양한 어떤 붉은색 계통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이 그래서 양반 문화가 전통 사회를 흡수하면서 점점 하향 침투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연출해 가는 이와 같은 하나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대체로 어떠한 구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당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남겼고 어떤 일관된 통설적인 그런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중환이 쓴 택리지의 신분 구분이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잘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중환 택리지에 의하면 당대 사람들은 다섯 등급의 직역으로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제 1등급은 종실입니다 왕실 왕조 그 다음에 사대부 조정에 과거를 하고 벼설을 한 사람들이죠 반드시 과거는 못해도 조상의 엄덕을 입어서 엄서로 지방의 군현 수령 정도는 나가는 육품 이하의 벼설을 하는 그런 경로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벼설을 하는 문관무관의 사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급은 시골에서 하는 향곡에서 하는 풍관들입니다 이거는 풍계는 같습니다 주로 8등 9등 하 등급의 풍계는 같습니다 그 기원은 15세기에 중앙군에게 있다고 하겠는데요 갑사 등 중앙군을 평생에 역임하고 나면 나중에 60세가 되어서 역을 면하게 될 때는 풍계를 봤습니다 실직은 아니고 산직이라 하는데 구품 이런 정도의 풍계를 봤는데 15,6세기에 농촌에 존재했던 중앙군의 기원을 둔 농촌의 유력 지배층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16,7,8세기에 걸쳐서는 과거를 준비하는 농촌의 양반들을 주요 구성원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교 이거는 훈련도감 등 군영에 속한 장교나 역관, 통역관이나 산원 각급 중앙부처의 회계를 실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서리들이거나 의관 뭐 이런 들입니다 이건 주로 양반 계층에 속할 수는 없지만 주로 양반에서 파생된 설들이 서울들이 담당했던 첩의 자식들이 담당했던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촌의 리서, 군호, 양민 이렇게 있습니다 리서란 것은 농촌의 향리들인데요 15,6세기만 하더라도 이들이 2등급의 시골 풍광과 같은 그러한 지위를 누렸습니다만 점차 하향, 비천화 해서 18세기 중립이 되면 일반 평민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군호란 것은 오군영이나 병영이나 수영에 소속되어 있는 정군들을 말하고요 양민이란 것은 이 정군을 보조하는 보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등급은 농촌의 지배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일반 상민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밑에는 노비가 있습니다 관청이나 개인에게 속한 그러한 재산으로써 노비가 있고요 이외에 택리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백정이라든가 또는 배사공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봉수꾼이라든가 기타 뭐 무격 이런 등의 천안 직업에 종사하는 집단 천민들 어떤 7만 천인이라 하는데 그러한 천인들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상 중 하 등급으로 나뉘고 양반 중인 상민 뭐 이렇게 신분으로 이제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이렇게 신분을 구분하면서도 이 신분은 매우 유동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부 중에서도 제1등급의 사대부라 하더라도 대가와 명가라는 구분이 있어서 명목이 매우 많고 교유도 서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반이 아닙니다 일단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 격이 차등이 있어 가지고 같은 마루에는 좀처럼 앉지 않는 양반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에 이른바 경화사족이라고 불리는 고급의 양반과 지방의 향반은 결코 동석을 하지 않죠 무려 수많은 등급이 그 안에 있다 명목이 매우 많고 교유도 서로 하지 않는다 끌이 끼고 걸리는 것이 이와 같으므로 성하고 세하며 흥하고 망하는 변화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대부더라도 혹 신분이 낮아서 평면이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평면으로 내려온 신분이 점점 높아져서 사대부가 되기도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자신은 스스로 사대부에 속한 사람으로 자부를 하면서 이 사대부의 필수 조건은 성인의 학문 성인의 법을 닦는 성인의 학문을 하는 것이 사대부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성인의 법과 예도 예도란 것은 사례라 그러기도 하고 관론상제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대부의 필수 조건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정과 직업과 학문과 문호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농업과 공업과 상업의 종사에서는 이와 같은 성인의 법도 예도를 지킬 여유와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농공상이라 하지만 성인 용어와 순 시절에는 이 사농공상의 신분에 차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농공상이 되어서는 성인의 학문 법도를 지킬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차별이 격차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면서 조선 후기의 양반 신분이란 것은 어떠한 것인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양반이라 합니다 첫째는 관직입니다 본인은 아니더라도 조상 가운데 아주 이름 높은 관료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문과의 급제를 해 가지고 적어도 뭐 당상관 이상을 한 그러한 어떤 고급 관료가 있을 때 그 자손들이 양반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학문입니다 이 명환 아주 그 고급 관료로 출세한 조상이 없더라도 조상 가운데 남이 인정하는 훌륭한 학자가 있을 때 그 자손들이 또 양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있어야 과거 공부를 할 수 있죠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과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에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할 수는 없죠 그런 능력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일정한 재산에 있어서 과학을 유지해 가지고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지방 향시 생원과 진사의 급제를 하고 중앙의 문과를 급제하는 그런 정도의 후손이 배출되는 이와 같은 상태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개별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친족 단위로 개성이 됩니다 적어도 5대조를 같이 하는 하나의 친족 집단을 당내라고 하는데 이 친족 집단은 일종의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친족 집단 가운데 누구 하나가 과거에 급제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친족 전체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양반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반 성립의 조건이자 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혼반입니다 결혼입니다 조선시대의 결혼은 신분 내원입니다 같은 신분끼리 합니다 따라서 통혼권이 상당히 양반은 넓습니다 일도의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반경 한 100km 이내에서 양반들끼리 서로 같은 신분의 배우자를 찾는데요 결혼을 통해서 동급의 양반들과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양반 신분이 유지가 되고 확인이 됩니다 20세기 일입니다만 1930년대에 전라도 구례 토지면에 유시 가문이 있었는데 유시 가문에 종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회가 소집되어서 뭐뭐를 족보해서 삭적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가정산림이 너무 빈공하다 보니까 구례에 부유한 향리 가문과 결혼을 한 모양입니다 낙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낙혼을 하게 되면 가문 친족 집단 전체에 어떤 사회적 위세 명성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족보에서 빼버리는 거죠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혼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안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 일향의 고급 양반과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는 양반 신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반의 또 하나의 조건은 족제입니다 농촌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조상의 묘사에 들어가서 시제를 거행하고 그 제사를 받던 어떤 족답 제답이 있고 제각이 있을 때 이게 또 하나의 양반 신분의 큰 위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족물이란 것은 족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각 이러한 상징물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을 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양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양반 신분은 국가적으로 볼 때 본질이 뭐냐 하면 국가로부터 군역을 면제받습니다 그 대신에 학문의 역을 집니다 나이가 들면 향교에 서당을 다니고 그 다음에 향교에 출입해서 정기적으로 지방관이 시행하는 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노노 성인의 경서를 강 외우는 것을 통과를 해야죠 고과를 한다 해서 고과에 합격을 해야 향교에 다니고 향교에 다니게 되면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으로서 그 역이 인정되어서 군역이 면제됩니다 군역이란 것은 하민들이 상민들이 지난 천안역이에요 학문의 역을 하는 양반들은 스스로를 국가의 간성이라 그럽니다 요사이는 국가의 간성이라 하면 국방 군인들을 가르쳐서 국가의 간성이라 합니다만 조선왕조는 대단히 특이한 국가였어요 군역은 천시하면서 국가의 지배계급들인 이 양반들의 학문의 역을 가지고 국가의 간성이라 국가의 원기다 국가의 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왕조는 고도의 도덕국가이자 관념국가입니다 국방의 역을 천시하면서 국가의 간성을 자부하는 양반들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반신문의 본질은 국가적으로 우대되는 집단적 위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천력 군역으로부터 배제되어서 학문을 하는 것으로 우대가 되는 그러한 하나의 집단 그 집단이 발휘하는 문화적 위세 그것이 양반신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적 특질을 갖는 양반신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사회적 위세와 등급과 격차가 발생하는 심화 과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최초에 전통이라는 하나의 물그릇에 붉은 물감이 하나 떨어졌을 때 밑으로 쭉 번져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진 분홍색의 물감이 밑으로 번져나가면서 다양한 적색개통의 스펙트럼을 발생시키는데 밑으로 침투하는 과정도 횡적으로 보면 다 균등하지 않습니다 앞서 그림에서는 계단형으로 그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서 일찍 침투하는 곳 더 깊이 확산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확산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한 200여 고울 가운데 조선 500년에 걸쳐서 문과급제를 전혀 내지 못한 고울이 있었습니다 한 7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고울은 양반신문의 확산이 매우 더디거나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15세기부터 문과급제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온 그런 고울도 있습니다 그런 고운은 양반의 세력이 아주 강한 그러한 고운이 되겠죠 어쨌든 국가적으로 우대되는 성인의 학문을 하고 성인의 법도를 지키는 하나의 집단이 공간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더 확산되어 오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반신문의 확산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하향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5,6세기의 어떤 문과에 급제한 고급 양반이나 대학자를 둔 가문이 어느 마을에서 성립을 하죠 그러나 인구가 정식하게 되면 같은 마을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인근 마을로 또는 인근 거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그 현지에 있는 향리라든가 현지의 분관 세력들과 결합을 해서 또 하나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그 지역을 양반화 양반 문화를 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민촌을 일반 민촌을 포습하고 점유하는 과정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720년에 경상도 예천군 용문면의 대절이라는 곳에 이후 200년간 어떠한 개청의 변화를 겪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최초는 상민은 86호로 다수를 차지하고 양반은 8호에 불과한 민촌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씨와 박씨로 이루어진 이 8호가 200년에 걸쳐서 그 지배성시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국가로부터 계속 우대를 받으니까요 군역을 지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니까 토지를 점점점점 확보해 나가고 그리고 이 대절이 안에 다른 평민들이 사는 일종의 자연불악이 있습니다 그 자연불악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접수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1910년이 단계가 되면 약 150호로 이루어진 거대 독립이 되는 가운데 권씨 박씨 두 성씨가 지배하는 적어도 인구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을 하민들로 상민들로 지배하는 이와 같은 반초나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반 문화의 확산 과정은 반드시 하향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상향식도 있었고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역사적 의미는 더 중대했다 하향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내려오는 양반 문화를 수용해서 스스로 양반해가는 상승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고래대학교의 사업가에 있는 권내현 교수가 2014년에 출간한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이라는 책이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만 이것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향과 관련해서 가장 매우 훌륭한 책 중에 하나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 번 살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권내현 교수가 이 하민들이 특히 노비 제일 밑에 있던 노비들이 계층을 상승하는 과정을 몇 개 케이스를 통해서 추적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본관과 성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단선형 도사년에 1678년에 312명의 주호 이걸 호사의 말로 가장 내지 호주라 해도 좋은데요 이 312명의 호주 가운데 본관과 성을 보유한 사람은 59%에 불과하고 나머지 가운데 30%는 본관 또는 성 둘 중에 하나만을 보유한 사람이고 본관과 성을 모두 갖고 있지 못하는 결의한 사람이 11%입니다 이건 노비들이죠 노비들인데 이게 1717년 그리고 뒤에 적지 않았습니다만 17세기 말 19세기가 되면 본관과 성을 보유하는 사람으로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신분 해방과 상승의 첫 번째 노력은 본관과 성을 취득하는 그와 같은 과정인데요 이 권내윤 교수가 소개하는 것이 이 김수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수봉입니다 어느 집안의 노비입니다 경상도 단성현 도산면에 있는 청송심시 양반가의 산호였어요 1678년에 그런데 이후 1680년 90년 1710년 이 면천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거나 또는 농촌장에 가서 장사를 잘했거나 간에 돈을 마련해서 20, 30량 정도 쌀 한 대서 까마 정도가 되면 주인한테 내고 신분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게 17세기 말 18세기 초의 상황이었습니다 면천을 한다면 성을 취득합니다 김해 김씨 본관은 김해 그리고 성은 김씨를 취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로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해요 원래 노비로 있던 마을에서는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드니까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해서 이름과 본관을 변경을 합니다 본관을 김해에서 보다 좋은 안동으로 바꿔요 그리고 자기는 이름을 못 바꾸지만 자기의 아들은 개똥이 금돌이 이런 아들의 이름을 양민식에 좀 더 그럴 듯한 품이 있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가 되면 다시부터 면천을 한다는 것은 군역을 지는 상민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군역으로 부터도 면제가 됩니다 납속, 절충, 원생 향교에 다닌다 실제 안다니라도 그렇게 향님들에게 일정한 뇌물을 주고 군역으로 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가태민은 유학이라 해서 양반 신분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친족집단을 결성합니다 안동 김씨가 되었으니까요 이 김수봉의 아들 손자 정손자들은 서로 하나의 친족집단으로서 의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19세기가 되면 양반 가계와 같은 입양의 아들이 없을 때 형제나 사촌형제의 자식을 후계자로 드립니다 후계자로 드린다는 것은 가계가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성립했다는 것이죠 종이 성립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양반으로서의 그 기억을 갖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내역 교수가 소개하고 있는 이 김수봉의 아들 셋 손자 셋 정손자 셋 자체 샘플이겠습니다마는 아들은 세 명이 전부입니다마는 손자 정손자 가운데 뽑아가서 그들의 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면천을 한 다음에 그 아들들은 군역을 집니다 군역을 지는 뭐 거미보 의영보 역보 이렇게 하다가 손자 단계가 되면 역을 면제받는 군역을 면제받는 그러한 친구들이 1759년 18세기 후반이 되면 나타나고 정손자 단계가 되면 드디어 유학 유학이 이제 세 번째 정손자가 1780년이 되면 유학이라 해서 양반을 칭하게 되는 이제 이와 같은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김수봉 가게는 끝내 끝내 고급 양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권내인 교수에 의하면 비록 개인적으로 군역을 면제받고 양반을 호적상에서 칭하게 되었지만 동성촌락을 형성하지 못했다 하나의 큰 집단을 형성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그 단성현의 지배 신분인 양반성 씨와 통혼을 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자손 가운데 적어도 생혼은 하나 형시에 초시에 급죄하는 그러한 후손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글쎄 양반이 되지는 못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권내인 교수는 이 단성현 호적에서 이 김수봉 가게와 같이 상민 출신이지만 학문을 이루거나 유력한 친족집단을 결성해서 지역의 전통 양반 신분과 교루한 여러 인물의 경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민 신분이지만 그러나 학문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를 잘 짓고 하게 되면 양반 신분과 어느 정도 교류가 가능한 그리고 마을에 서당에 훈장도 하는 이러한 정도의 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 이제 드디어 어느 단계가 되면 그 자손 가운데 하나가 향시의 경상감령에서 실시하는 향시에 가서 초시에 급지에서 생원이라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교에 나아가서 공자님이 제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일족이 향반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양반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마치 콩나물이 솟아나듯이 그와 같은 향반이 각 지역에서 쭉 올라오고 이것이 조선 후기 사회가 성취한 가장 볼만한 하나의 역사적 성취다 발전에 뚜렷한 징표다 그렇게 생각을 함에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7, 8, 9세기 조선 후기 사회는 15, 6세기부터 시작된 유교적 전환이 크게 물결을 이루면서 진행된 역사적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반 신분이 확산되고 저변화하고 일반화되는 과정인데 이것은 조선의 전통사회가 크게 유교적 전환을 이루는 시대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적 전환은 19세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20세기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되어서 반상 신분제가 폐지가 될 때 양반 신분에 억눌려있던 이 상민들의 양반화 과정이 만개를 합니다 활짝 촉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0세기 역사에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디어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에 오늘날에 한국인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는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의 형성 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종래 역사학계가 이야기해온 내재적 발전론의 개성과 재해성이다 서구적인 형태의 근대적 발전 자본주의 맹하의 발전에 길을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전환 과정에서 노비적 최하층에 있던 사람들이 양반 문화를 흡수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의 친족 집단을 구성하고 나름대로 어떤 학문을 성립시키고 또 가정경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바로 소농자립이죠 소농자립이라는 경제적 발전의 토대와 어울려서 스스로를 향반으로 발전시켜온 그와 같은 한국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20세기 전반으로 이어지면서 20세기에 들어온 새로운 근대화의 역사와 어우러지면서 한국적 어떤 근대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적 전환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오늘 재해석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